경기 고양시는 이달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습니다. 신청 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입니다.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. 재난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외국민도 포함됩니다.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 청년기본소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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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년기본소득